참 이 일을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스트레스 안 받을 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프레레드 특성이 뭐냐 하면 호기심이 많고 그다음에 땅을 파는 습성이 있으니까 집에서 별도로 흙을 만들어주고 엉덩이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놀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엉덩이의 행동을 지켜봤을 때 엉덩이는 암컷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애꿎은 고양이들한테 풀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녀석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급선물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깜짝 선물 엉덩이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엉덩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한 것 호기심 많은 프레리독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집에 가자 우리 궁뎅이 새집이야 궁뎅이 궁뎅이의 해피하우스 자 들어가자 좋겠지 둘만의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된 녀석들 음 일단 관심을 보이는 눈치 오디오 프레리독의 본능대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궁뎅이가 지칠 만하면 궁뎅이가 나서 헛뜩헛뜩 교대로 땅을 파며 항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그렇게 쓰라고 궁뎅이가 파고난 뒤 구석구석 흙을 다지는 일도 있지 않은 녀석들 아이고 아주 모처럼 신이 나 보이는데 함께 집을 만들며 그새 꽤 친해진 듯한 느낌 멀리서 지켜보던 단지가 궁금한 마음에 살짝 다가왔는데도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집을 꾸미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다 자 이 정도면 뭐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며칠 뒤 다시 찾은 학원 어쩐지 좀 달라진 풍경 음 예전과 달리 고양이들의 표정도 밝아 보인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저기 자기 어제 보니까 어깨가 많이 멈췄더라 천천히 어깨 여기가 뭉쳤어 이렇게 풀어져야 돼 아이고 새로운 집에서 부쩍 사이가 좋아졌다는 부부 아주 죽고 못 산다 어디 이뿐이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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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고 튕길 땐 언제고 응댕에게 먼저 다가오는 궁뎅이 응댕아 놔봐 뽀뽀 뽀뽀 카메라 있잖아 나중에 공댕이 아무 데도 안 가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애정 행각은 계속됐다 아우 이제 세미도 안 거네요 집이 좋아지면 많이 편해지죠 완전히 뒤바뀐 식사 시간의 풍경 늘 시끌벅적 소란이 끊이질 않았던 미술학원도 이제는 조용하다 보기 좋네요 바람이 좀 있다면 응댕이, 공댕이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서 이제 2세를 갖는 거거든요 이름을 벌써 이제 생각해놨는데 아기만 태어나면 돼요 방댕이라고 고양이들만 보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폭군 응댕이 사실 그에게는 감추고만 싶었던 부부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젠 고양이들 근처에 널신도 안 하는 응댕이 저기 고양이들아 그동안 미안했어 나 이제 행복하니까 안 그럴게 아우 부끄러워 사랑해 지방의 한 식당 삐삐야, 놔 부르는 소리에 쏜살같이 달려온 새 한 마리 애교가 특기인 이 녀석은 모라냉무 삐삐다 오 사람에게 친근의 귀여움을 독재하자는 녀석 그런데 그 주위를 맴도는 누군가가 있다 호시탐탐 삐삐를 노리는 스토커를 피해 매일 도망다녀야 한다는데 삐삐와 못말려 스토커의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내가 안 밟으면서 소리 잘하네요 고개단처럼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식당 안에서 먼저 제작진을 반겨준 건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온 바로 이 녀석 파란 깃털의 매력적인 모란 앵무 삐삐다 앵무세요? 아저씨 어쩐 일로 오셨대요? 나버려 온 거예요? 낯선 카메라 앞에서도 거침이 없다 제작진을 피하긴 커녕 계속 쫓아오는데 애교가 특히나 doctrinal